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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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건 다 끼고 있네요. 얼마 안 좋은데요? 오늘의 메뉴 뭡니까? LA 갈비 두껍게 해서 삼겹살하고 LA 무슨 뜻이죠? 미국에 있는 거잖아. 아니 그냥 수입 소고기여! 그냥 LA에서 온 게 무슨.. 미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돼요 그냥. LA가 뭐의 줄임말이죠? LA 다 줬어. LA가 뭐의 줄임말입니다. 아이씨! 저 경임아! 빨리! 지금 수풀 다 피워놨어 빨리!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. 뭘! 뭘! 알아도 얘기 안 한다니까 니 한편은! LA 다 줬어. 로스앤젤레스의 줄임말이죠. 로스앤젤레스의 줄임말이죠. 로스앤젤레스의 줄임말이죠. 액션! 누군데? 누군데? 1번 야구자주! 2번 대통령! 3번 정치인! 안 한다고! 4번 경찰관! 5번 군인! 안 한다니까? 6번 영화배우! 왜 개그맨은 없어? 7번 개그맨! 7번 개그맨!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지. 아일록 한 번도 안 가봤는데. 아니 그러니까! 아니 됐다고 고기랑 뭐! 지금! 아이씨! 고기 좀 잘 구워 먹었네. 고기를! 니가 구워 고기! 고졸한 짜증나요. 아이씨! 됐다고 그냥 빨리! 밥이나 먹자고! 아이씨! 안 먹기 때문에 밥 다 빼놨어. LA 먹방! 와부! 우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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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! 왜 란지 지금 잘.. 아이씨! 비켜요 빨리! 아.. 야 또 물고 왔다. 뭐..뭐..왜왜왜왜? 또 물고 갔다고. 오오! 와.. 손이 길게 해가지고 지금.. 아까 한 덩어리 근데 먹어도 되겠는데 다 먹고 쟤네들이 다 먹으면 우린 먹을 게 없잖아. 도둑고양이 도둑고양이 하는 이유가 있네. 진짜 이거를 가져가니까 도둑고양이네. 나는 애들이 통통해가지고 여기서 키우는 건지 알아서 막 어제 여기 앉아있는데 근데 뒤에 또 있다. 아 어디? 잠깐 사이에 물고 갔더라고. 쟤 큰 걸 두고. 야 그래도.. 대신 고기 안 가지고 가고 소고기. 쟤는 새끼 같은데? 아니 엄청 많아. 보니까. 한두 마리가 아니야. 지금.. 그.. 먹을 줄 아네 쟤도. 쟤.. 쟤인가? 아니야 얘 아니야. 시꺼먼 거 한 마리 더 있더라고. 어 얘다. 지금 먹다 왔잖아. 어떻게 알아요 먹었나? 입맛을.. 막 이러잖아. 어떻게 한다고 입맛을?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... 이렇게 하면서 왔다니까 지금 줘봐. 흠어.. 시커머고 하네 지금 배가 터질 안아. 으엑 삽무 크림 이게 원래 다섯 개 있었던 거야? 다섯 개요 오프닝 길게 하는 게 이런 게 좀 안 좋구나 이거 왜 길게 하냐고 쓸데없이 뭐가 중요해 LA갈비 그냥 스윗고기 그냥 먹는 거지 약간 놀래야지 뭐 이거 속이 아닌데 지금 나한테 그런 거죠? 나한테 그러겠지 오늘 고양이 찍는 게 보기 있겠나? 이 고양이 찍다가 또 이거 다 탔네 다 탔어 어디 가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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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거 기름 엄청 날 건데 잠시만요 아씨 뭔데 어휴 야 뭔데 핫타게 아휴 아휴 쟤는 눈이 왜 저기 하나 백내잔 이 땅이 걸린거 같네요 와으 아 오 잘라야겠는데 네 잘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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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익었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며칠 전에 그거에다가 엄청 먹었어. 맛있지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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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